중국의 전통적 채소 절임 요리인 파우차이가 한국으로 전파돼 김치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은 파우차이를 국제표준화기구의 채소 절임 음식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김치는 파우차이의 일종이며 중국에서 전해진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 김치가 국제표준으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맞장구를 치듯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낀 중국대사가 자기가 담근 김치를 들고 엄지를 척 치켜들며 마치 김치는 중국의 전통음식이라 주장하는 뉘앙스입니다 구독자 1400만명을 보유한 한 중국 유튜버는 배추를 중국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발라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리면서 중국음식 중국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김치가 중국음식이라는 뜻인 것이죠 또한 한 중국인 아나운서는 소고기 대국에 무례하게 굴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며 한국을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김치 종주국 논란에 대해 한국이 문화적 자신감 부족으로 생긴 피해망상이라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중국 유명 유튜버가 한국 누리꾼의 문매를 맡고 있다며 김치는 중국 문화의 구일모에 지나지 않고 이를 최초로 만든 중국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누리꾼은 별과 아닌 일로 시비를 건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중국의 변방 속국이었던 작은 나라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감히 대국에게 대들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치 냉장고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며 2016년 사드베치 문제로 김치를 불매한다고 하기까지도 했던 중국이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반찬으로 김치를 함께 먹는 한국인들에게 김치가 중국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전세계인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세계인들에게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리잡혀 있는 데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며 중국의 중화사상과 안하무인적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며 중국의 주장을 고지곳대로 믿는 세계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치에 대한 국가적 기업적 꾸준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 라면, 김과자 등 K푸드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도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서 15년 전부터 김치 요리를 즐겨 먹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한식과 김치에 관련된 퓨전 요리로 유명한 미국 셰프가 있습니다 아시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로프백은 한국 여행 도중 한국 음식에 크게 영감을 받아 한식을 즐겨 먹으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식 중에서 특히 김치를 좋아하는 그는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커지며 집에서도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 등 김치와 관련된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며 미국의 TV쇼에 출연해 한식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는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뵈들을 위한 환영상에 대해gh 회원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재택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지켓을 지켜주시고요 그는 이 자의 후에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의 우정입니다 한 달에 우리 학생들의 수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출 attraction 오늘의 오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함께 있는 공간은 이름부터는 이름만으로 저건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국의 스튜이, 그의 스튜이, 김치 수온도부지게. 김치 수온도부지게. 네, exactly. 네, 저는 지금 안을때문에 안가고 저는 지금 이 스튜이. 이 스튜이. 이 스튜이. 그리고, 시트게 무시하고 그리고, 양파와 함께 그리고, 김치에. ad but then seemed likeastes every time making game is where uh we're dodging uh steam cloud of kimchi and thats sort of uh dish and i don't know about you but that's making just caught a little bit of that there is the flavor coming out of there i'm extolling the virtues of kimchi by shoving it into your face in a very mean way so what we're also gonna do is we're gonna add some garlic everybody loves garlic right we're gonna add some sesame oil and we're gonna add some chili flake and uh if it wasn't already spicy enough 이거 부정자리에 대해ление 정말 wonderful, 그리고 아이템을 제공하고 말합니다. 치킨도 올림음식으로 주문한 먹방에 좋아하시는 것을 blasphemy put the nape에 붕괴의 헤엑을 fixed지 않아도 이스라엘과 함께 으깨스러운 부분을 생각하게되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한 게 좋은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thonof도가 더욱더 이렇게 전약을 하면 되어버려서 자연스럽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것. 또한 relación도 된다. 이 부분은 할 정도가 좀 더 앞던 것 같은데. 저는 시청자에서 한궁이 한의 강기를 하면 경치에 yards이 좀 더 맞아요. so we'll cook this for how long to get it like this about 15 minutes or until you get it where you want it you know this is an adaptable dish fantastic goulash do it you way you want as always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hanks for having me of the most popular dishes at funk soul brother in franklin and on the food truck by the same name bj lofbeck is here now sharing the secret to their kimchi fried rice yes can't wait to try this and and you you should be excited because i am this is a dish like you said that is one of the more popular dishes on the 저는 매장 먹 част으로 조금 더 쉽고는 그리고 이 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ミー업으로 하는 paradox일 수 있도록 에서도 예술을 하는 것일까요? 이 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요? 이렇게 하신 거에요, 이것을 하는 후에,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를 할 수 있는 조각입니다. 이것이 고기의ourage 한 방면이 닮아주세요. 그리고 또는 김치, 그리고 만약에 김치에 있다면 김치에 뵈어다시피, 다이아몬드에 잘해야지 그럼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아마도 김치에 따라서 김치에 뵈어다시피 김치에 뵈어다시피 시긴 해도 백의 뵈어다시피 그의 방법을 위해 뵈어다시피 그의 뵈어다시피 김치에 뵈어다시피 김치에 뵈어다시피 김치에 뵈어다시피 시험을 좀 먹어야GH can we wanna keep it from splattering up too much doesn't it yeah and bacon yeah we're great start this is we're cheating here we're gonna go head and put in some butter just a little bit of butter as you can see out in half this is gochu jjong this is what makes korean food spicy go and gochujang essentially it's a it's a fermented red pepper paste okay and it's spicy it's salty it's got a little funky going on in there and 엄청나게 모든 게 더 좋았지. 아뇨, 먹 nhiệm 1의 고장은 부터 1을 더 내렸어요. 요리하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시의 전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는 다른 나머지 세계가 Росси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ıs부터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뇌시의 국내치, 미끼리와 по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ulder depth and what were gonna start doing here, is this when the fried rice comes in. We've got the bacon, we've got the kimchi. We've got the bacon fat in there that's going to just get into the rice and start, that rice is just going to slurp it right up. And as you can see, it's a little soupy right now, but as you work this around, now I don't know about you but I like things a little bit spicy. I do. That's another common Korean ingredient, it's called patchou karu. It's a dried red pepper flake. We're gonna add a little bit of that as well. And just this kind of has like a smoky it's peppery but but there's a lot more going on than just yeah I can and once that gets all fried and to your liking, some people like it a little more crispy get a little crispy bits going on the bottom and you're kind of scraping that cast iron pan a little bit which is a very very good thing to do because we want all of that flavor to come off that pan. This looks wonderful. I can't wait to try it. You're topping it with a fried egg. fried egg. So good. A beautiful dish. Alright. Thank you so much. Appreciate you being with us.